이게 먼데이. 오늘 리뷰는 나이키 아트모스 빈티지 패치워크 트랙 자켓입니다. 이 제품은 1990년대 나이키 카달로그에 게재된 의류 상품을 복학한 아트모스 한정 컬렉션 제품으로 일부 해외 편집샵에서도 판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일론 소재의 네온 컬러 트랙 자켓으로 슬리브 사이드의 에어맥스 그래픽은 90년대 빈티지 디테일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이점은 아트모스 한정 제품인데 사이즈가 US 사이즈입니다. 저도 아시아판인 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사이즈가 많이 큽니다. 구매하실 때 사이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는 이게 먼데이 TV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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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